이런 상황은 자동차 분야뿐만이 아닙니다. 지난 3분기까지 돈의 수출이 1년 전보다 20% 가까이 줄어들면서 산업계 전반에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이어서 박연선 기자입니다. 태양광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군산의 OCI. 3분기까지 20%대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국제 가격 하락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. 국제적인 태양광 투자가 둔화돼 언제 실적이 개선될지도 의문입니다. 지난해 10% 가깝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산라인 확대를 고민하던 농기계 업계도 올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. 미국 시장 수출이 감소하고 신규 시장을 찾지 못하면서 9월까지 마이너스 35.6%의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대부분의 수출 품목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16.7%나 수출이 감소한 상황. 월별 실적이 9월에는 4억 9천만 불에 그쳐 최근 2년 내에 가장 좋지 않습니다. 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 분쟁이 수그러들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내년은 좀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 수출. 국제 경기 침체의 파고를 빠르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.